안녕하세요 쌍혈모입니다 오늘은요 왕초볼김밥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밥을 안 치는게 먼저입니다 여기 일반 밥솥이거든요 평상시보다는 밥물을 적게 잡아야 됩니다 밥알이 고슬고슬해야 그 김밥이 정말 맛있습니다 평상시 저는 여기다 소금을 같이 넣습니다 지금은 소금을 넣지 않는데요 전기를 꼽아서 치살을 눌러 보겠습니다 소금간을 아까 제가 안 했잖아요 보통은 제가 밥에도 소금간을 좀 하는데 오늘은 따로 하는거 보여 드리려구요 소금은요 한스푼을 이렇게 넣고요 물을 한스푼만 한스푼만 넣고 여기 깔려있는 소금까지 다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본인이 조절하시면 되요 이렇게 물만 넣고 재빨리 저어줍니다 한국식으로 참기름을 넣죠 이렇게 이렇게 섞어 주겠습니다 절대 밥이 짤면 안되고요 아주 간이 들어갔는지 안들어갔는지 약간 그 정도만 하시면 돼요 이거는 남겨도 돼요 다 쓰지 마세요 짤 수 있으니까 필요한 다섯줄이잖아요 다섯줄은 이렇게 물에 한번 이렇게 헹궈서 쓰시면 되고 신맛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조금만 담가 놓으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또 단무지는 새콤달콤한 그 맛이 있어야 되니까 바로 건져서 쓰도록 할게요 이거는 시금치고요 물에 담궈 놓은거는 씻는거 보여 드리려고 담궈놨고요 씻어서 삶는게 좋습니다 저는 오늘 김밥을 많이 살게 아니고요 딱 다섯줄만 살겁니다 이게 많거든요 삶아서 나머지는 국을 끓여 드시면 돼요 왕초부분들한테는 이런 시금치는 사실 잘 거나오진 않거든요 오이가 났습니다 왕초부분들이 만지시기에는 안삶아도 되고 바로 잘라 쓰시면 되거든요 그래도 시금치를 하고 싶어 하실까봐 제가 시금치를 준비했고요 여름에는 시금치 안하시는게 좋아요 잘 상하거든요 시금치가 그렇지만 오늘은 제가 지금은 봄이 가니까 시금치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또 시금치를 준비하면서 이거는 그냥 덤으로 한번 준비해 봤고요 오늘은 둘중에 한가지만 사용할 거고요 오이는 사용법만 설명해 드릴게요 계란은 두개만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재료는 김이 있어야 되고요 당근 조금만 있어주고 거묵은 두세 장만 있으면 되고 그리고 맛살은 이렇게 맛살을 2분의 1개씩 넣을 경우에는 세줄만 있어도 되고요 이렇게 통으로 쓸 경우에는 이렇게 다섯줄 준비했습니다 계란은요 두개나 세개 하시면 되는데 계란의 간은요 한개에 한꼬집만 쓰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풀어 드시고요 당근은 이렇게 굵게 썰어 넣겠습니다 이렇게 굵게 썰어 넣겠습니다 그리고 오묵도요 길게 길이로 이렇게 썰어 두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맛살은요 이렇게 통으로 쓰실 경우에는 이렇게 비닐만 꺾여 주시면 돼요 오이를 쓰실 경우에는요 이걸 보통 우리가 오이는 소금 이렇게 묻혀서 이렇게 심는 거 아시죠 이거는 오이 사이사이에 이제 이물질 같은 거 끼는 거 뺄려고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이거는 오이 전용 수세미 그러니까 채소 전용 수세미입니다 이거는 이제 오이나 이런 거를요 이게 쓰는 전용 수세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문질러서 쓰면은 구석구석 깨끗하게 씻어집니다 아니면 이렇게 소금을 문질러서 이렇게 씻어야 됩니다 오늘 오이는요 껍질을 쓸 거거든요 자 오이는 제가 깨끗하게 헹궈 왔고요 오이는 김밥 길이만큼만 쓰시면 돼요 김밥 길이만큼만 쓰시면 되고 껍질 부분만 이렇게 오이는 이렇게 껍질 부분만 쓰면 되는데요 절이시지 마시고 생으로 그냥 쓰시는 게 좋아요 절이시면 물 생기고요 생으로 쓰면 물이 안 생기거든요 오이에 간은 안 돼 있어도 다른 채소에서 이미 간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쓰시면 돼요 오이는 그냥 이렇게 잘라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오늘 시금치를 쓸 거기 때문에 이제 준비 다 됐습니다 요거는 시금치는요 제가 헹궈서 삶아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물이 끓잖아요 여기에 당근은 보통 볶으시잖아요 이렇게 살짝 데쳐도 상관없거든요 오늘 좀 굵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끓였는데 만약에 체를 서로 삶을 때는 넣었다 바로 빼야 됩니다 이렇게 바로 열만 가하고 빼내도 충분하거든요 당근을 건져내면은요 그 다음에는 시금치를 넣겠습니다 시금치는 이렇게 들어가서 너무 오래 두시면 안 되고요 잠시 10번만 셀게요 끓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한 속으로 10번만 세시고요 꺼낼게요 이미 씻어서 삶은 시금치거든요 그래서 불을 끄고요 10번만 셀으면 꺼낼 때 바로 이렇게 찬물에 담가서 식힙니다 후라이팬에다가 식용유를 조금 발라줍니다 기침 타올로 이렇게 오래 한참 안 쓴 후라이팬 있죠 씻어놓고 안 쓴 후라이팬은 이렇게 기름을 넣고 한번 기침 타올로 닦아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좀 달궈줘야 되고 따뜻할 때 닦아줘야 돼요 조금 따뜻해질 때 닦아주고 기름을 한번만 더 조금만 이번에는 물을 조금만 넣습니다 이렇게 이제 따끈따끈하게 달궈야 됩니다 그래야지 계란이 안 붓거든요 늘 붓는 건 아닌데 오래된 후라이팬이나 씻어놓은 후라이팬 이런 거는 잘 붓습니다 저는 지금 20cm 작은 후라이팬 쓰고 있거든요 이거를 도톰한 지단 붙여주면 좋은데 계란 2개 갖고 도톰한 지단 붙이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또 초보분들은 넓게 구워서 하는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구우는 것도 괜찮습니다 너무 도톰하게 안 해도 얇게 구우면 두세 개 올리면 되거든요 이렇게 끝에 살짝 이렇게 접어줍니다 이쪽부터 가능할 수 있다면 이렇게 살짝 한 쪽만 접어주면 나중에 썰기 좋거든요 그리고 불은 최대한 낮춰주고요 계란은 낮은 불에 구워줘야 됩니다 항상 그리고 이제 밑이 어느 정도 단단하게 익었다 싶으면 뒤집어 주는데요 더 익은 국물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도 이렇게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이런 식으로요 마무리만 잘하면 완벽합니다 밑은 이제 다 익었고요 이렇게 하면 다 익었습니다 한번만 더 뒤집어 주고 이렇게 계란은 도마 위로 바로 이렇게 올려 놓고 오겠습니다 맛살입니다 기름을 조금만 둘러 주고요 앞뒤로 열만 가해서 약간의 소독 개념 그런 것만 좀 할게요 이렇게 살짝 익혀 볼게요 익혔으면 꺼내고요 일단은 어묵입니다 어묵은 기름 넣고 볶아주면 돼요 자 기름을 이렇게 넣고 조금 볶아주면서 어묵이 말랑말랑 해지면은 양념을 들어갈게요 여기다가 간장부터 넣지 마시고요 물엿부터 넣을게요 그리고 진간장은 다 익히면 반만 넣고요 오늘의 포인트는 바로 고추장입니다 고추장으로 가려서 떠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말랑말랑 할 때 얼른 있죠 집게로 집어서 뜨겁잖아요 이렇게 캡퍼줍니다 다 묻혀서 드실 거면은 다 짜서 같이 묻혀서 되는데요 오늘 쓸 거는 딱 요것만 해도 김밥 5줄 꼭 짜서 한 주먹만 있으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김밥 하면 이렇게 길게 묻히잖아요 이렇게 짧게 해서 묻히셔도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짧게 해서 묻혔을 때는 통으로 들고 배물어 드셨을 때도 이게 길게 쭉 안달려 나오고 이렇게 짧게 딸려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양념은요 그냥 소금 하시면 돼요 소금 하시고요 또 조금 더 맛있게 해주고 싶으면 진간장 약간 참기름 약간 저기는 통깨 약간 이렇게 마시면 돼요 이렇게 손끝으로만 살짝 거물러 놔도 됩니다 이렇게 어묵 양념이 묻어 있으니까 보통 어묵 양념은 이렇게 담을 때는 이렇게 쿠킹을 조금 까시고 따로 담아 놓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시금치는 묻혔잖아요 그러면 아까 삶아 뒀던 요것도 소금 약간만 넣어주세요 참기름 좀 넣고 이렇게 묻혀 드시면 됩니다 안 볶아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시금치 묻히거나 하는 그릇에다가 같이 이렇게 묻혀 놓으시면 됩니다 지단 붙여 놓은 계란을요 오늘 제가 다섯 개 살 거니까 다섯 동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열 줄로 잘라서 두 개씩 넣으면 돼요 맨손을 하면 여기 밥이 붙어서 비닐장갑이 가장 그리고 노란 고무줄 넣어요 이런 식으로 딱 튕겨줍니다 따뜻하게 식혀진 차갑게 식힌 거 아니고요 약간 따뜻하게 식혀진 밥을 준비해 주시고요 김밥을 사기 전에 참기름을요 이렇게 손에다가 비닐장갑에다가 바릅니다 거친 쪽과 매끌한 쪽이 있거든요 근데 매끌한 쪽이 바깥으로 밑쪽을 거친 쪽을 안으로 싸면 돼요 꼭 정해진 건 아니고 보통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밥은 이렇게 야구공부 다 작나요 이 정도로 하시면 돼요 밥은 이렇게 이 정도로 준비하시고요 그래서 최대한 밥을요 얇게 얇게 해줍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싸는 지금 이 두께는 초보용 두께고요 제가 이따가 더 얇게 사면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요정도 싸면 요정도는 초보들은 요정도만 밥을 펴도 성공입니다 그리고 밥이 따뜻했기 때문에 김이 이미 누글누글해졌죠 이게 김이 찢어지지도 않아요 근데 밥이 너무 차가우면 김이 자칫 찢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김밥을 원래 안 씁니다 안 쓰는 습관을 들였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안 쓰는 게 더 편해요 어묵은 아무래도 고추장이 묻어 있으니까 손으로 말고 집게로 이렇게 넣겠습니다 이렇게 두 줄 넣고요 이렇게 접어서 한 줄 요런 식으로 그리고 당근 넣어주시고요 계란은 두 줄 아까 제가 10개 잘랐거든요 그리고 반무지 한 개 넣고요 이건 통으로 넣을게요 근데 잘게 자르고 싶으면 요렇게 해서 그리고 하나만 요렇게 넣고 하셔도 돼요 요렇게 두 개 넣으셔도 되고 그리고는 시금치를 넣는데요 요렇게 펴서 넣어주면 됩니다 자 차례대로 그냥 순서 없고요 막 넣으면 되고 빨리 아까 제가 오이 얘기했잖아요 이건 절여지지 않은 생 오이인데 그냥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저는 그냥 요 시범으로 넣을게요 평상시에는 시금치 하나로 아니면 요거 하나로 근데 오늘은 요거 두 개를 한번 다 넣어 볼게요 요렇게 해서 쌌는데요 밥을 요렇게 접어주면 돼요 밥과 밥이 요렇게 만나면 됩니다 밥과 밥이 요렇게 만나면 되거든요 요 끝에는 밥알을 요렇게 붙여줘서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물입니다 물을 요렇게 조금만 이렇게 해주면 조금 더 빨리 붓고요 요기 찢어진 거는 김이 찢어져서 그런 거예요 요것도 이따가 또 기술적으로 자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참기름 바를게요 놔두고 이렇게 이음새 이렇게 김이 겹쳐진 이음새를 아래쪽으로 놓고 이렇게 놔두면 됩니다 시금치를 먼저 빨려줍니다 그리고 아까 계란을 넣고요 2개 넣습니다 마사를 크게 한번 담아도 되고요 마사에 대한 것처럼 잘라서 이렇게 하나만 넣습니다 마사를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단무지 당근 자금가리 두개 두개 세서 그리고 그리고 어묵 김이 이미 노글노글해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져도 김이 안 찢어지거든요 그러면 물을 조금 찍어서 끝을 이렇게 살짝 발라줍니다 그리고 돌려주고요 돌려준 이음새 있죠 이걸 아래쪽으로 이렇게 놔두면 수분에 의해서 부숩니다 이렇게 놔두시면 돼요 요번에는 밥을 조금 더 적게 해서 더 얇게 한번 싸볼게요 밥을 저렇게 엉성하게 담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얇게 자 요거는요 김밥 전문점에서 이렇게 얇게 싸거든요 보통 기술자들이 이렇게 얇게 하죠 밥을 어느정도 얇게 자냐면 밥을 어느정도 얇게 자냐면 제가 비교 하나 더 싸볼게요 비교해서 이번에는 두꺼운 밥과 얇은 밥 그래서 두가지를 한번 싸볼게요 깻잎이 양념은 양념을 밑에 넣어주세요 양념은 밑에다가 넣을게요 그리고 당근 2분치 소금 3분치 3분치 소금 양념을 밑에다가 넣을게요 그리고 당근 당근 2분치 신호금 그리고 요거는 좀 얇은 김밥이죠. 요것도 이렇게 썰게요. 다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참기름을 갈라줍니다. 코팅을 골고루 쭉 이렇게 다 해줘야지 김밥이 조금 덜 풀어지거든요. 김밥으로 되면 김이 막 풀어지잖아요. 이렇게 해야지 김밥이 오래 수분이 유지해요. 깨를 바르고 싶잖아요. 그러면 참기름을 이렇게 발라놓고 깨를 발라야지 붙어있습니다. 안그러면 안 붙어있거든요. 두꺼운 김밥과 얇게 넣은 밥을 한번 차이를 한번 보여 드리려고요. 아까 제가 얇게 사는 김밥이고요. 두꺼운 김밥. 이렇게 김밥은요. 밥이 아주 얇게 사지면 아주 더 맛있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것 차이 나죠. 두꺼운 것, 얇은 것 이렇게 차이 납니다. 자, 옆불이 터져가는 김밥이 있죠. 터짐과 터짐 사이를 이렇게 잘라줍니다. 그리고는 요정도 넉넉하게 이렇게 잘라줍니다. 자, 그러면은 요 한쪽만 터졌으니까 이게 풀어지지가 않고 그대로 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약간 터지는, 이렇게 터지는 김밥은요. 요렇게 잘라주시면 요대로 유지가 됩니다. 왕초부 김밥이 완성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색이 뜨면 뒤, 이렇게 이어지고 1등ран 1등 원으로 여전히 만듭니다. 그리고는 요정도, 생존을 누리는 분이 아주 더 잘 안됩니다. 20간 자세히 만듭니다. TOG. 10분이 더 잘 안됩니다. 여러분elt은 밤에 아무 intra 자세히 만듭니다. 평소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남편과 함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의 삼촌에서 만듭니다.